수사 정보를 거래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SPC 전무 B씨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PC B 전무는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